한국 직업방송과 연합뉴스티비가 함께 만드는 취업전문 뉴스 투데이 고요플러스입니다.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조치에 나선지 벌써 4주째입니다. 일본은 또 한국을 수출 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도 제외하는 조치를 단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정부와 관련 업종 기업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나경열 기자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밀어붙이자 정부와 업계가 예상 피해와 대책 논의에 나섰습니다.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반도체 기업들과 정부 당국자 100여 명이 먼저 만났습니다. 기업들이 미리 혹시라도 배제가 됐을 때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보도 제공하면서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혹시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도움을 드리고자. 실제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 한국 기업은 개별 품목을 수입할 서류를, 일본 기업은 수출하기 위한 서류를 일본 정부에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 수출 절차가 까다로워지는 겁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이 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면 첨단 소재와 전자, 통신 등 광범위한 업종에서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설명회에서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기업인들은 불확실성에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정부는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달 9일까지 설명회를 이어가고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에 대해 WTO 제소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 TV, 나경렬입니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확대되거나 장기화하면 국내 반도체 업계가 생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이를 틈타 해외 주요 경쟁 업체들은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대응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종배 기자입니다. 작년까지 2년간 미국 인텔을 제치고 반도체 부문 매출 세계 1위의 입지를 다져온 삼성전자. 지난해 매출 세계 3위인 SK하이닉스와 함께 반도체 강국 한국을 이끌어왔습니다. 정부와 업계는 2030년까지 우리가 약세인 비 메모리 부문을 보강해 명실상부한 종합반도체 강국으로의 도약 비전을 제시했지만, 초호황을 누리던 반도체 경기 하강과 한국에 대한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가 복병으로 떠올랐습니다. 무엇보다 인텔이 사물 인터넷 등 사업 호조에 힘입어 올해 삼성전자를 제치고 반도체 1위 자리를 탈환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해외 경쟁 업체들의 공격적인 투자 발표가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비 메모리 반도체를 주문받아 생산하는 파운더리 부문 세계 1위인 대만의 TSMC는 극자외선인 EUV 생산라인과 초미세 공정인 3나노 생산시설 추가 건설을 공식화했습니다. 공교롭게도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발표 이후 나온 계획입니다. 랜드플래시 2인자인 일본의 도시바 메모리는 사명 변경과 기업 공개를 통한 자금 확보 및 투자 계획을 밝혔고, 미국 마이크롬과 브로드컴, 퀄컴 등도 첨단 공정 투자를 서두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는 구원로 잡은 파운드리 포럼 일본 행사를 그대로 진행해 비메모리 반도체 육성 계획에 차질이 없다는 메시지를 대내외에 보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티비 김중배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로 시작된 일제 불매 운동이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불매 제품도 학용품, 화장품 등 다양해졌고, 참여자들도 늘었는데 그 영향도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가지런히 진열된 형형색색의 필기구들을 청소년들이 둘러보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제 필기구 대체제로 부각된 이 국내 브랜드 매출은 일주일 전보다 무려 6배로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한문구 제품 전문점 기준으로 일제 펠류 매출은 10% 줄었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한 달째 전방위로 확산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제 외면 성과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한 인터넷 쇼핑몰에 따르면 이달의 일본산 헤어스타일링 제품의 검색 횟수가 지난달보다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이처럼 일본 제품 검색어 감소폭은 화장품, 의약품 등 다양한 제품군에서도 40%를 넘었습니다. 불매 운동이 확산하면서 불매 목록에 오른 브랜드뿐 아니라 일제로 오해를 받는 토종 브랜드들까지 20%에서 30% 넘게 줄었습니다. 한 홈페이지는 브랜드 소유기업, 원산지, 유통 경로 등을 더 세분화해 놓는 등 불매 운동이 정교해지는 움직임도 눈에 띕니다. 전문가들은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단발성 움직임에 그치지 않고 부당한 경제 보복에 대한 정교한 반발로 진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이달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는 지난달보다 1포인트 떨어진 73을 기록했습니다. 기업 체감 경기 지표인 BSI가 기준치인 100보다 낮으면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뜻입니다. BSI는 올해 초 69까지 떨어졌다가 지난 3월 73으로 올라선 뒤 소폭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전체 산업 업황 전망 지수도 71로 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10년 5개월 만에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 8월 전망치가 80.7로 2009년 3월 이후 가장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업들은 경기 부진에 따른 수요 감소, 미중 무역 전쟁,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생산 감축 우려 등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연구원은 하반기 경기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어 위기 대응과 함께 민간 투자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4년 만에 택시 호출 서비스로 우리나라 시장에 다시 진출한 우버가 몸짓 불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택시가 독주하고 있는 택시 호출 시장에서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글로벌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 우버가 한국 시장 공략에 다시 나섰습니다. 2015년 불법 24시간 카풀이 문제가 돼 철수한 지 4년 만입니다. 이번에 우버가 내세운 건 막강한 자금력입니다. 별도로 호출비를 받지 않고 승차 거부를 할 수 없는데도 이런 지원책 덕분에 우버에 가입한 서울 지역 택시기사는 4개월 만에 2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승차 거부가 없는 대신 호출비 3천 원을 받는 웨이고 블루와 비교할 때도 8배 많은 수입니다. 카카오택시와 티맵택시 등은 우버의 최근 행보를 경계하면서도 택시기사들을 사로잡는 것과 별개로 승객들의 앱 이용 습관까지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용자 수와 기사 수는 비례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호출이 많고 배차가 잘 이뤄지는 앱을 기사들과 이용자들이 떠나기는 어렵습니다. 우버는 택시기사 5만 명이 속해 있는 서울 개인택시 조합에 스마트폰 호출 앱을 결합한 플랫폼 택시 사업을 같이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이 성사되면 택시호출 서비스 업체들의 경쟁은 한층 가열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티비 서영석입니다. 정부가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추진하면서 서울 주택시장의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건축 시장은 매매가 줄어든 대신 신축 아파트에 대한 관심은 커졌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입주한 지 4년째인 서울 옥수동의 아파트. 최근 일주일 사이 중소형 평형에서 10건 이상 매매됐는데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경우 14억 원에 거래되면서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마포구 아현동의 또 다른 아파트 역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최근 14억 5천만 원, 59제곱미터는 11억 5천만 원의 실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권도 관심이 커지면서 일부 강남아파트 단지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20억 원 중반대까지 오른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상한제가 도입되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차질을 빚으며 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신축 아파트로 매수세가 옮겨붙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청약통장 가입자가 1년 전과 비교해 전국적으로 130만 명, 서울의 경우 29만 명 늘었습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를 포함한 청약조정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그 외 지역은 1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가입한 지 오래될수록 가점이 높아지는데 최근 전세를 연장하는 수요가 증가한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재건축 단지 거래가 뜸해진 것도 분양가 상한제 영향입니다. 정부는 최근 서울 집값 상승 요인을 여름철 이사 수요로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경기 전망이 어둡기 때문에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서두르지 않고 부동산 시장 동향을 좀 더 보고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연합뉴스티비 배삼진입니다. 경기 성남시가 노선버스와 전철이 끊긴 심야와 새벽 시간대에 시내 주요 거점을 운행하는 노선버스를 운행합니다. 반디뿌리처럼 어둠을 밝힌다는 뜻에서 반디버스로 불리는데요. 승객들의 반응이 무척 좋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버스와 전철이 모두 끊긴 늦은 밤. 정류장으로 버스 한 대가 다가옵니다. 택시 외에 마땅한 교통수단이 없어 귀가에 어려움을 겪던 승객들이 하나 둘씩 탑승합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심야와 새벽 시간대에 운행하는 경기도 성남시의 반디버스입니다. 반디뿌리처럼 어둠을 밝힌다는 뜻으로 이달부터 운행을 시작했는데 승객들의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집이 위례신도시거든요. 만약에 택시를 탄다면 2, 3만 원 돈 나오는데 이렇게 싼 값에 타게 돼서 너무 좋고, 에어컨도 빵빵하게 나오고. 분당선, 오리역 등 주요 지하철역을 두 개 노선으로 나누어 총 8대가 운행 중입니다. 요금은 2,400원인데 시내버스와 달리 좌석도 많아 편히 앉아갈 수 있습니다. 젊은 층에서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손님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들은 밤늦게 운행을 하지만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성남시는 버스업계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노선 폐지나 감축에 맞춰 반디버스를 도입했습니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지하철도 안 다니고, 택시도 잡기 어려운 교통 사각지대에서 활동하시는, 출퇴근하시는 분들,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도입한 버스입니다. 성남시는 반디버스 외에도 교통 소외 지역을 운행하는 누리버스도 대폭 확충해 운행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티비 강창우입니다. 대한민국 50만 구직자의 일자리 현황을 데이터로 풀어봅니다.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은퇴한 고령층들이 일자리 현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일자리 시장으로 나오고 있고, 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데이터 뉴스에서 살펴봅니다. 최근은 정년이 지나서도 일자리를 찾으며 제2의 인생을 사는 고령층이 많다고 하죠. 이에 부응하듯 정부나 민간에서도 노인 일자리를 늘렸고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 통계청이 2019년 5월 경제활동 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으로 봤을 때 55세에서 79세에 해당하는 고령층 인구는 1384만 3천 명으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40만 2천 명이 증가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고령층 취업자 수도 늘었습니다. 지난해 5월보다 31만 8천 명이 증가한 773만 9천 명으로 집계가 된 건데요. 고용률 역시 55.9%로 1년 사이 0.7%포인트 증가하며 일하는 고령층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점차 높아지고 있네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층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고령층의 취업 의지는 상당히 높습니다. 고령층 1384만 3천 명 중 897만 9천 명인 64.7%가 장래에 일하기 원한 건데요. 이 같은 수치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5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현재 취업자의 92.1%도 계속 일하기를 원했고 평균적으로 73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고령층들이 이렇게 일하기 원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뭘까요? 네, 취업을 희망하는 이유를 살펴보니 60.2%가 생활비의 보탬을 1순으로 뽑았는데요. 일하는 즐거움을 꼽은 비율은 32.8%로 2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밖에도 3.2%는 무료에서 2%는 사회가 필요로 함, 또 1.7%는 건강 유지라고 응답했는데요. 주목할 만한 건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 근로를 희망한다고 답한 비율이 1년 전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는 겁니다. 반면 일하는 즐거움을 꼽은 비율은 1.1%포인트 낮아지며 취업의 초점을 즐거움보단 생계에 맞추는 고령층이 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고령층들이 생활을 위한 비용을 과거보다 더욱 필요로 한다는 뜻인가요? 네, 인과관계를 따진 구체적인 조사 결과는 없지만 이와 관련한 배경을 추정해볼 수 있는 항목은 있습니다. 바로 연금액수인데요. 지난 1년간 공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받은 고령층은 635만 8천명으로 전체 45.9%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0.3%포인트 상승한 수치이지만 여전히 고령층의 절반 이상은 연금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 됩니다.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61만 원으로 1년 전보다 4만 원이 증가했는데요. 성별로 보면 남자는 지난해보다 4만 원이 증가한 79만 원, 여자는 5만 원이 증가한 41만 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평균 수급액은 60만 원이 넘는 수준이었지만 연금 수급자의 67.3%는 월평균 50만 원 미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생계급여가 1인 가구 기준으로 51만 2,100원이니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뿐만 아니라 연금 수령액 중 25에서 50만 원 미만을 받는 수령자의 비중이 39.9%로 가장 높았는데요. 10만 원에서 25만 원을 받는다는 경우도 27%,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받는 경우도 18.5%였습니다. 이러한 수치만 본다면 현금이나 부동산 자산이 없다면 현재 대부분의 고령층이 연금만으로는 살 수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네, 이렇다면 정말로 취미가 아닌 생활비를 벌기 위한 생계용으로 일을 구할 수밖에 없는 고령층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참 씁쓸한 현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래에 일을 하고 싶다는 고령층들의 일자리 선택 기준도 28.4%는 일의 양과 시간대를 또 23.8%는 임금 수준을 뽑았는데요. 또 16.6%는 계속 근로 가능성 등을 일자리 선택 기준으로 들어 일자리의 기준에 임금과 고용의 안정성을 특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월 평균 임금 수준으로는 150에서 200만 원 미만을 희망하는 비율이 22.9%로 가장 높았는데요. 20.6%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미만을, 17.5%는 200만 원에서 250만 원 미만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즉, 근로 희망자의 62.7%가 200만 원 미만의 월급을 받고도 일을 하고 싶다고 한 건데요. 전체 고령층 중에서는 40.6%의 비중을 차지하는 수치였다고 합니다. 네, 일자리 시장으로 나오는 고령층 중엔 분명 앞으로의 인생에서도 즐거움을 찾기 위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생활비를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년까지 참 열심히 일했는데 다시 취업 시장으로 뛰어들어야 한다는 현실이 참 안타까운데요.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고령층의 일자리 질만이라도 높아지길 희망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뉴스 시간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